여러 나라 대표들과 주저외교 및 무역대표부, 국제기구 대표들을 비롯한 국내외의 모든 토론회 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저는 대표 여러분, 동지들과 버스들, 나는 오늘 의기픈 평양국제 보험토론회 개막식에 참가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토론회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Vice President of Presidium of Supreme People's Assembly, Your Excellency Mr. Rodan Chun, Vice President and Vice Prime Minister of the Cabinet,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